그럼 먼저 걸트플래닛의 안내자 플래닛 마스터를 소개합니다 저 너무 공부해요 너무 떨려요 어머 근데 어떡해 안녕하세요 새롭다 여진국 징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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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이 천산몇년 건너와서 보는결 당신이 천산몇년 건너와서 보는결 구찬성 군대에 여자 아이돌이 나오면 이런것처럼 사랑해요 소름 돋아온다 연예인이다 진짜로 인형이신가요 왜 안오직지 진짜로 짜파 이틀 진짜로 정말 맛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여진국님이다 아 어떡해 진구 오빠 사실 오빠 안 있는데요 동갑이에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걸스 플래닛의 안내자이자 플래닛 마스터 여진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가 진짜 목소리가 좋다